루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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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사할때는 더럽다 어지럽하다 혼란시키다는 듯이 가지고 있지만 부사할때는 마음이대로 뭐뭐한다 함부로 뭐뭐한다 무채잉 부주의 뭐뭐한다 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안 쑤 루안 쑤는 말할 답이에요 함부로 찌거리다 함부로 얘기한다 마음이대로 말한다 루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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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든 생각을 했다 마음이대로 생각한다 루안 루안 엉망으로 쓰다 마음이대로 쓰다 루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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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 사다 마음이대로 사다 루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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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부로 쓰다 이용하다 마음이대로 사용한다 루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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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많이 붙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루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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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데없이 동을 쓰지 마세요 다음 문장 다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. 別乱說話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. 別亂想 함부로 차를 세우지 마라. 別亂停車 別亂停車 亂 이해하셨나요? 이해하시면, 亂 이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. 亂写 再見 其實我的視頻都是亂拍的 哈哈 其實我的視頻都是亂拍的 哈哈 其實我的視頻都是亂拍的 哈哈 其實我來拍的 拍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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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他是很明顯 非常好 讓我看著我的視頻